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상골 맛집 김선영인데요 자 오늘은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당뇨가 걱정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당뇨깍두기를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당뇨깍두기 이건 정말 최고의 당뇨깍두기를 한번 제가 만들어볼게요 최고의 당뇨깍두기 자 이게 썰어놓은 건데요 이거는 지금 히카마라고 얘예요 히카마 히카마가 멕시코감자 멕시코감자라고도 하고 얘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하나로 들어가고 대장암 예방에도 좋고 특히 항암도 좋지만 당뇨에 당뇨에 좋고 골다공증에도 그렇게 좋대요 비타민C도 아주 많이 들어있고 여러분 이걸로다가 고구마랑 같이 했어요 고구마도 당뇨에 쓰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죠? 색깔 좀 가까이 좋아주세요 이제 제 얼굴 붙이지 마시고 밑에만 넣어주세요 고구마랑 히카마랑 깍두기를 담글건데 여기에 준비물은 쪽파 쪽파랑 식초 식초를 아무거나 쓰세요 식초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굵은소금 천일염 이거 뭔지 아세요? 승하님 스테비아 아 스테비아가 당뇨에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테비아인데 자 그냥 막 때려볼게요 전부 자 식초 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소금 이거 어머니가 계량한 거라서 저는 그냥 넣기만 합니다 스테비아 세비아 넣고 그 다음에 쪽파까지 다 완전히 넣고 아구 쏘리 이렇게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는 많이 저기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맵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색깔 좋은 적당한 색깔 내게 할게요 이거 숙취해소에도 좋고 갈증해소 저 승하님 이거 드셔보셨죠? 네 어땠어요? 이게 숙성되어야 맛있는데요 어제 딴 거라서 어제 금방 캐운 걸 먹었는데도 네 아삭아삭하면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죠? 제가 그냥 썰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거 저기 좀 저기 아라님 저 갖다 가져올래요? 이거 히카마 썰어놓은 거 혹시 제가 왕언니 먹으라고 해놓은 거 있죠? 우리 식구들 먹는 게 해놓은 거 여기다 좀 놔두세요 이쪽에다 붙여주세요 이것 좀 승하님이 한번 아삭아삭 씹어보시죠 한번 보여주시고 어머 마스크 식감을 한번 저에다 들려주세요 전분이 많은 과일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약간 배 같기도 하고 무 같기도 하죠? 무 대신 쓰기도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거 채사마치처럼 하기도 하고 저희는 깍두기로 많이 담고요 또 이렇게 그냥 먹어요 그냥 오며가며 썰어놓고 그리고 어디 외출할 때 도시락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히카마 갖고 다니면 아주 좋고요 이거 보세요 색감 어때요? 고구마랑 같이 좋죠? 이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제 장갑을 하나 벗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고구마랑 같이 숨이 다 나와요 이거는 이거는 설탕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스테비하다가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천일염이 들어가니까 단맛이 더 업되게 하더라고요 이게 자 이거 히카마 당뇨 깍두기에 고구마가 있어서 고구마랑 당뇨에 좋은 고구마랑 그 다음에 히카마를 같이 넣어서 깍두기를 담았어요 선생님 이 히카마가 지금 한 덩어리인거죠? 이게 여러개 모아 놓으신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자란거죠? 요거는 조금 원래 하나가 이렇게 하나 요거 하나인데 얘가 좀 변종이 돼서 이렇게 변종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렇게 애기 세끼를 쳤어요 이렇게 줄기 하나에 이만큼이 달리는 거죠? 예예예 원래는 한 개만 보통 나오거든요 무 달리듯이 달리는데 예 얘가 여기 두개에 더 달렸어요 그리고 생김이 이렇게 됐고 어떤 집꺼는 그 옆집꺼를 붙는데 조금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즈께 크대요 이즈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요새 계속 어제부터 이거 먹기 시작했잖아요 아주 맛있어요 요 때 여러분 많이 드시길 바라요 당뇨 있으신 분들 적극 추천하고요 죄송한 거는 올해 제가 시험 삼아서 조금만 해보라고 해서 많이는 못했기 때문에 드리지를 다 못했어요 어제 5분 정도에서 마감이 됐어요 5분 10분 정도에 시커마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으로 제가 많이 농사는 진짜 체육을 잘 드시는 분이거든요 이 집꺼는 뭐든지 믿고 써요 저희가 많이 내년에는 많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이 집꺼는 그러니까 농부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는 시험 삼아서 한번 그렇게 두고랑 정도만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고 내년에는 아주 많이 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여러분에게 좀 골고루 돌아가서 이거는 그냥 옆에다가 실온에다 놔두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소금으로만 간을 하셨는데 왜 보통 집에서는 뭐 장아찌용 소스라든가 아니면 액젓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걸 조금 넣어도 돼요 여기도 액젓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매실 정도 들어가 있고 달콤한 맛도 들어가 있잖아요 상관없는데 이거는 당뇨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탕을 넣지 말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니까 집에 이제 가을에 지금 고구마 수확하잖아요 고구마 아니면 고구마 줄기도 여기다 같이 넣으면 상관없어요 다음번에는 한번 고구마 줄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 맛있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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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re 고구마 감사합니다.